지금까지 주목을 받았습니다. 하이킥! 오나리 주심이 맞을 것 같아요. 못 드러납니다. 못 드러나요. 끝났습니다. 정말 백스팅킹까지 돌려차기로 웃고 돌려차기로 우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걸 노는게 3번인데 3번째 계곡을 성공시키는 피타그램인데요. 4번인가 3번인가 노랬는데 결국 성공시켰습니다. 똑같은 광경이에요. 똑같은 광경. 똑같은 광경이죠. 그리고 이것은 하지만 젖습니다. 하나, 둘 들어가죠. 스트리트 주변에서 들어가고 그리 맞춰서...